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착안요래차 TV 장사노랑 이세우입니다. 오늘은 지난 시간에 아나콘다 반죽 압착 과정을 제가 영상을 편집을 하지 않고 영상을 30분 이상 작업을 했습니다.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영상이 좀 멀다 좀 자세히 좀 보자 다시 좀 해줄 수 없느냐 해서 제가 오늘 시간을 내서 재작업을 한번 돌입을 해보겠습니다. 자 지금 그러면은 지금부터 작업을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. 반디 보십시오. 자 여러분 제가 일전에도 말했듯이 이 작업을 하기 전에 손을 깨끗이 손 세정대로 손을 씻었습니다. 그래가지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지금 위생이 철차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제가 미리 다 위생관리 철차를 해가지고 가지고 시작한 것 같습니다. 그 점은 인심해 주시고 좀 해주십시오. 자 이 반죽에는 사람 손으로서 반죽 소감을 만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. 다른 일을 느끼면 웅장감을 끼고 하면 되는데 지금 위에는 계단이 작업이 심도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이런 반죽 상태를 확인하기 때문에 자 내 손 안하고 반죽하고 바로 끝이 해야지 감을 느끼고 있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. 이해해 주십시오. 지금 보고 작업이 들어갑니다. 자 지난번에 한 아콘다 반죽을 끼고 한 아콘다 반죽처럼 이렇게 젤젤 돼가지고 앞처럼 비닐팩에 엮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정원 마이너스 2부시에서 하루 정도를 갖다가 제가 재웠습니다. 재워하는 상태에서 비료필을 벗기가 절단해서 바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반죽은 다 준비 잘 될 것 같네요. 반죽이 잘 될 것 같네요. 반죽을 벗겨서 한 번 더 키우고 반죽을 벗겨서 반죽을 벗겨서 잘 보이게 해달라고 해서 앞으로 당겼습니다. 반죽을 세팅을 들어갑니다. 반죽을 세팅을 들어갑니다. 반죽을 벗겨서 반죽을 벗겨서 반죽이 잘 되었을 때는 약간 두껍게가 됩니다. 그런데 반죽이 시원찮게 되었을 때는 두껍게 가면 로라에 들어가면서 다 분쇄됩니다. 다 짜여지고 상당히 자극가능해서 에로상이 많이 생기는 그런 자극입니다. 원래 초보자들은 이 반죽을 벗겨서 세파슨을 돌려야 되는데 저는 시간상 한꺼번에 이 많은 것을 다 육식인분을 다 만들겠습니다. 다른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. 소리가 됩니다. 요즘같이 겨울철에는 반죽을 하도 자극하고 자주 이 작업을 계속 해야 됩니다. 요즘같이 겨울철에는 반죽을 하도 자극하고 이 작업을 계속 해야 됩니다. 상당히 힘이 많이 들고 있어요. 자 우리 테이블 길이가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한 3m가 정도 됩니다. 3m가 되는데 3m 이상 나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작업에 노각을 어떻게 보시면 느낄 수가 있습니다. 작업을 하면서 바로 속전속별로 하기 때문에 마련하고 형상만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 지금은 다 됐습니다. 다 돼가지고 제기부터 칼을 일단 치워보는거 자 지금 바로 작업이 들어갑니다. 마요 반죽이 잘 되었을때는 이렇게 하고 잘 됩니다. 그리고 고기 이렇게 됩니다.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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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계에 들어가는 모습을 살려줍니다. 기계에서 작업하는 과정을 다 오여드리기 위해서 기계에서 좋게 움직이는건 사실 좋게 만들어낍니다. 기계에서 전부 환경을 시작해줍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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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러분 반쪽이 너무 잘 되었기 때문에 마지막 한 번 더 압착을 하고 자 압착 여러분 압착 자 자 자 자 자 자 반쪽 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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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여러분 자